그렇다면 두 사람에 대한 호흡의 점수를 매겨보자면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?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할래요? 좋습니다. 10점 만점에 진짜 솔직하게 아직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. 현 시점에서 두 분의 호흡 10점 만점에 잠시만요. 그러면 감독님께서 먼저 우리 둘의 호흡을 그냥 10점이라고 하세요. 알겠습니다. 하나 둘 셋 10점 만점 10점 만점 좋습니다. 그렇게 또 호흡이 좋네요. 그러네요. 10점과 만점 저희 셋의 호흡이 좋은 것 같아요. 솔직하게 갑시다. 솔직하게요?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상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없어요. 하지만 상을 받는다는 건 좋은 거고 이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해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. 베스트 커플상 한번 노려볼까요? 너무 좋죠. 네.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베스트 커플상 좋습니다.